안녕 연수와 전까춤입니다 오늘은 피아노를 칠거에요 네 네 제가 제가 할 줄 알고 피아노를 다 쳐보겠습니다 저 피아노 잘 쳐요 엄마가 알려줬어요 엄마가 피아노를 되게 잘 쳐서 피아노를 치겠습니다 준비 이정도면 되죠? 아 제가 맨 처음에는 제일 쉬운거 저 아직 각다왔어요 피아노 치겠습니다 먼저 이거 아 비끄러워요 요 손을 받아서 손에 손이 미끄러졌네 손이 미끄러졌네 손이 미끄러졌네 이거 알죠? 무게luk 어 으 으 음 이거 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음 그 다음에 저가 할 수 있는건 절가락 절가락 다 같이 1초 저 잡아줘 저 의사 같아요 저 편우리스같죠? 저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. 이거 되게 쉬워요. 알죠? 되게 쉽죠. 여기 또 있어요. 그 다음에 제가 제일 헷갈리는 걸 알려주고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. 그럼 뭐지? 1, 2, 3, 5, 5, 6, 7, 8, 8, 8, 8, 9, 9, 9, 10, 11, 12, 13, 13, 14, 15, 16, 16, 17, 18, 19, 19, 20, 21, 21, 22, 22, 22, 23, 22, 24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되게 쉽죠? 그 다음에 저거 또 아이드는 노래가 뭐가 있지? 음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음 음 기억이 잘 안나네 저거 뭐지 아 저 징글베이지를 조금 할 수 있어요 징글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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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전 징글베이지를 이만큼밖에 모릅니다 네 오늘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subir 음 음 음 음 바이바이